4월 17일 우리 앤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길에 인사드리면서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생업에 집중하시고요. 앤캠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앤캠 좀 같이 볼게요. 지금 앤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갱신 이후에 이 고점에 쌓인 물량들을 천천히 세력들이 데드캡 바운스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뭐였나요?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은 세력들도 자기들 돈으로 주가를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손절하지 말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고점을 찍었고 다시 한 번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구간은 매도라는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비중을 더 담아야 하는 구간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물론 너무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는 소통방에서 제가 분할 매도 혹은 분할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끝까지 수익으로 전환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앤캠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길게 봐야죠. 주식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는 점 마음속에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세력들의 방향성을 포착을 했고 세력들의 매도가를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아직도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 앤캠은 아직 윗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물대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앤캠이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도대체 이 앤캠을 우리는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앤캠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집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끝냈고 제가 1대1로 한 분 한 분 케어를 도와드릴 거예요. 어렵게 위해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은 끝내놨고 이 앤캠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건데 이런 힌트를 드리면 이 종목부터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힌트를 드릴게요. 당장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6%에서 18% 사이 당일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에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앵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대시세가 나올지 아니면 세력의 이탈이 나올지 결정될 시점인데 왜 지금 그동안 세력들이 이 은봉캔들을 만들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였나요? 지금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추가 상장 BW 물량 그리고 보통 주전환 물량 600억이 나오는 시점인데 제가 세력이라도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를 것 같아요. 왜? 이 600억 물량을 당연히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소화를 하고 싶어 하겠죠. 이 물량의 소화를 끝내고 주가를 올리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끝마친 뒤에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붙었던 이 개인들을 가볍게 털어내고 있는 구간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간이 고점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엔캠은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 엔캠은 이미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고 차트, 수급, 기업의 가치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결국 움직이는 건 이 세력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겠죠.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큰손들이 엔캠, 에코프로를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세력들이 2차전지 쪽 종목을 대량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과연 이게 개인들일까요? 아니요. 개인을 가장한 정확하게는 개인들의 계좌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끌어올리고 급등을 주고 급락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K증권사 쪽 지인한테 들은 건데 이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물량을 끌어올린 세력이라고 저도 어제 전달을 좀 받았고요. 이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 엔캠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지금 이 대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엔캠의 올해 매출 전망치가 1조입니다. 즉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성장 개시가 됐고 엔캠은 지금 구간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매출 증가가 나온다는 기대감만으로 엔캠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엔캠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2차 전지 섹터 순환매 전액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체크하고 8만 6천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드렸고 21일 수요일에 세력들의 차익실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략 매도로 300% 이상 수익실험 타점 안내 드렸고 다시 한번 재진임 타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려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한 번에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선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투자하시고 계신 그 투자금 귀한 돈이잖아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구간 도와드리고 싶고 이 구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3차 재진 타점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010, 4972, 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 예전 엔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력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딱 5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미 지금 100분이나 신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6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좀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문자들이 안 오거나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엔캠 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시고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들 위주로 제가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이슈들로 앞으로 엔캠이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됐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엔캠의 가장 큰 재료 이 전액, 그리고 2차전지 이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액 실험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엔캠의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선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쉽습니다.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엔캠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엔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엔캠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엔캠을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빠른 소통 도와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게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게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랑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문을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자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